스탭뿡! 뿡! 스탭뿡! 여러분들, 나 잘 보여? 캠키라고 해서 캠 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저녁밥을! 방송하기 전에 잠깐 저녁밥을 좀 먹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밥 좀 먹고 내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아, 손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잠깐만, 소리 좀 못 줄이냐, 이거. 아, 소리 줄이는 법이 뭐야, 이거. 엇! 꺼졌네? 하하... 어... 어휴... 저녁밥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아... 그... 아, 뭐야! 어, 뭐야! 아, 야,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꾸다, 지금... 에... 어려운 게임은 아니고요. 그... 그냥 잠깐...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그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저, 저... 아잇! 저... 아잇! 저... 아유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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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 아니, 야, 잠깐만. 이거 무... 뭐야, 이거... 야, 이거... 하하... 아니... 일어나! 일어나서 먹으면 되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먹으면 되자, 일어나서! 어? 아잇...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좀... 정격이 그... 그렇습니다. 그...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에, 이... 이 뽀크로... 이거를... 딱... 건드려가지고... 이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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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먹어, 안먹어, 안먹어... 안먹는다고... 아... 에이! 도니 워리 바디! 쯧! 쯧!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데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 오늘! 저녁엔 간단하게, 그... 저녁밥을... 먹고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그... 홀쭉해진 제 배를 보세요, 이거! 아유, 그래서 저기 옆에, 그... 케이크만 먹고... 이, 방송을 하려 하는데... 제가 계속 그러세요, 제가 그... 금방 먹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먹구요! 헉! 잠깐만... 야... 아유, 비껴봐, 비껴봐... 아유, 비껴봐... 비껴봐, 좀, 비껴봐! 어어! 비껴! 비껴봐, 너때메, 지금! 안... 어어! 어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에... 꿈을... 꿈을 꾸었다... 스읍... 제가, 기다려보세요, 그... 앞에 있는... 케이크만 먹고...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다려보세요... 저... 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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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안 먹어, 안 먹어... 쨰아악! 으악! 안 먹은다고, 이씨! 흐하하하하하 아니,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조작감이 구려, 이거! 앞에 있는, 이거... 어?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여보인가? 아... 여보, 근데 잠깐만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다 이거 어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지금 이대로 이제 당겨오기만 하면 되거든? 당겨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 야 잠깐만 이거, 여기 있어봐 일단 잠깐만 거기 있어봐 그... 여! 여기 앞 여기,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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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꿀단지를 집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꿀단지를 빡! 어 어 아이... 어어... 어어... 아이... 이제 포크를 쓸 겁니다! 그, 저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도구를 그래, 치워봐 이거 좀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아이 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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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차차, 차, 차... 으아아아! 하고 겉에에에가!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어! 다다다다다다니엉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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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아기 딱 치워봤죠? 에, 에. 그렇지. 좋았어. 이걸 살짝 들어가지고... 내려. 아유. 야, 이거 꿀단지가 이게 안 치워지는데 이게 못 피 된 거야? 이게. 그럴 거 같은데 이거 어 이.. 아 유씨 식사는 나중에 하셨어요? 밥 먹었냐고요? 지금 밥 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유씨 밥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밥 먹으려고 지금 밥 밥 밥 먹으려고 지금 씨 아 잘 잤다 아이 에 이거 이거 x2 이거만 이거를만 없으면 될 거 같은데 이거만 어? 이거를만 없으면 될 거 같은데 어 어 잠깐만 야! 야! 아니 아니 야 폭 포크가 아잇 아잇 아유 잘잤다 아유 개운하다 아유 저녁밥으로 초코 케이크 하나 먹고 오늘도 재밌는 랜덤 빌 해야지 하하 아유 오늘도 랜덤 빌 해야지 아유 아잇잇잇 저기로 가벼워 요거로 요렇게 해서 땡기고 땡기고 요렇게 해서 장비를 끌기 않는다 야! 야! 아 저녁밥 먹어야지 아유 저녁밥 먹어야지 저녁밥 야 아 잠깐만 꿀단 꿀단지 어디갔냐 이거 야 아유 이 꿀단지로 여기 앞에 있는 꿀단지를 딱 어림도 없다 암! 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하 앞에 저 앞에 초코 케이크 있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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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아유 씨 따봉 기다려보세요 지금 그 여기 앞에 꿀단지만 깨면은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요 요 아유 이게 아닌데 요 요요요요요 아유 먹지말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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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잖아 어?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이게 이상해 이게 포크로도 안 치워지고 로 로 또 당겨 따 eure~~ 아유 씨 아니 이거 되게 간단한 것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드네 아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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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nologia 디켜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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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번에 먹는다 이번에 아주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살짝 들어서 땡겨오고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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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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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괜찮아 침착해 여기서 살짝쿵 들어서 앞으로 앞으로 이동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 꿈 꿈인가? 방금 꿈을 꾸었나? 포크를 꺼내는 것도 힘들어 어? 포크를 꺼내는 것도 힘들다고 야 넌 저리가 너도 저리가 나 이제 이거 이제 아주 아주 익숙해졌어 기다리고 싶죠 잠깐만 이 케익만 먹고 나는 딱 1분만에 끝내고 어 흔들지마 1분만에 끝내고 기분좋게 할려고 했는데 어어 아이 걱정하지마세요 저녁밥 거의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입안에 입안에 초코케잉 예이 하하핫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휴.. 어서오세요 아휴 반갑습니다 그 오늘 방송은요 이 저녁밥 하나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어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는 초코케임만 하나 먹고 시작할려고해요 일단 앞에 필요 없는 친구들을 치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병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워 이것도 필요없으니까 그리고나서 이 포크를 들고 앞으로 이 케이크를 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할겁니다 아이처리다 자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게 끝으로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한 번 더 들어가지고 거드 야 안먹어 안먹어 안 먹어 야 아 아직 아직 살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앞으로 땡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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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땡겼어 다 땡겼어 자 포크만 살살 빼 포크만 포크만 살살 포크만 살살 빼 포크만 살살 그렇지 자 이제 포크로 요.. 요거를 요.. 어..어래? 아니야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걸 여기 아래에 끼워가지고 앞으로 땡겨 땡겨서 아이유 진짜 이.. 야!! 야!! 나 오늘 이거 나 이거 먹을 때까지 오늘 안 간다 지금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살살 앞으로 땡기구요 좋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틀어서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머 난 케이크 안좋아한다고했잖아요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어휴.. 어휴..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이 위에 케이크가 있는 걸 내가 봤어! 있었어! 있었다고! 어휴... 자, 끝으로부터 살살 끌듯이... 하나... 두울... 세엣... 넷... 다섯...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 여섯...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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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유! 이씨! 아악! 야, 이 게임 누가 쉽다고 있냐. 이 게임 누가 5분이면 끝난다고 했어. 야, 이 게임 5분이면 끝난다매. 아휴... 나 원래, 나 원래 접시에다가 음식 놓고 안 먹어. 나 원래...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먹어. 접시에다가 먹으면 나중에 설거지해야잖아? 설거지해야 돼가지고, 접시 안 씁니다, 저. 잘 모르셨죠? 저, 원래... 설거지 안 씁니다. 아, 설거지를 안 쓴다고? 아, 접시 원래 안 씁니다. 그... 쫌... 와라, 쫌, 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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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아휴... 더러워서 못 먹게 돼, 진짜. 아휴, 더러워서 정말. 아휴, 바닥을 한번 쓸어야지. 아휴... 형, 저런 영상호원 보면 기분이 어때? 지금 제 기분이요? 방금... 영상 도네를... 들은... 제... 기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일 것 같은지? 야, 어떤 기분이 됐어? 거지같은 노래를 내가... 맨날 방송만 키면 맨날 들어야 되고 내가... 어?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아주 그냥... 맨날 못 듣겠어 진짜 내가 아주 그냥... 아휴, 정말 내가 진짜... 화내지 말아요. 자, 빨리... 케이크만 먹고... 원래 하던 게임하러 가겠습니다. 스탭뿌! 뿌! 스탭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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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야! 그만하라고 그만! 그만 보내 그만! 저걸...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왜? 야! 그만 보내라고 그만! 가자! 케이크만 먹고 왔다. 스탭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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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아아! 저녁밥! 어 아유... 저녁밥 시간이었네. 아유... 아유... 저녁밥 먹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못 봤다고요? 이 손 위에 있는 거 잘 보이잖아 이거. 하하하하하하 야 뭐야 근데 어떻게 먹은 거야 방금? 뭐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프리다어오! 드셔 adding 하하하하 뱡 맛